네 이제는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소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또 미리 들어오셨는데 앞서서 브렉시트 말씀을 하셨는데 참 또 영국에 어떻게 걸작 총리가 하나 나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브렉시트 보면 영국 사람들도 한결같은 것 같아요. 몇 년째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U 갔다가 하원 갔다가 계속 지금 저는 이거 한 몇 년 더 가져야 될까 걱정이던데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닮은 트럼프 대통령 닮은 꼴에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번엔 통과 하나 했더니 결국은 넘어가네요. 이거 안 넘어가면은 자기는 뭐 더 이상 이제 창피해서 이제 나는 못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좀 연기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참 영국도 영국 국민들도 참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된 건지 기억도 안 해요. 네. 그 2016년 5월이었습니까. 6월이었습니까. 우리가 2016년에 두 번 놀랐던 것이 브렉시트하고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죠. 둘 다 사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했던 거고 아마 브렉시트를 갔다가 그때 제안했던 그 당시 카메론 총리도 이게 브렉시트로 가자고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난치다가 뭐 불도 내고 애도 뵌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리스 존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금발의 영국판 트럼프 그런데 글쎄요. 요즘 추세가 그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게 요즘 세태잖아요. 제가 이제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봤더니 소외말해서 이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쪽 진영.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 보수 진영. 네. 거기서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력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총리되고 나서 의회에서 표결 붙였던 거는 7번 다 패했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뭐 얼마나 뉴스에서 말했습니까 1982년 4월 3일 날 무슨 포클랜드 전쟁하자고 의회에 한번 모인 거 이후로 토요일날 모인 적은 이분이 그러고 나서는 처음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EU하고 합의했던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지도 못했고 내용인 즉선 당신 그거 좀 불안하다. 어쨌거나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이행 법률부터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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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브렉시트를 한다는 그 세부 법률부터 만들고 나서 이 합의안에다가 이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게 이제 지난주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던 무소속 의원의 취지는 그거였죠. 덜컥 합의안부터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이행 법률 디테일한 측면에 갖고 또 꼬여버리면 그러다간 자칫 진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브렉시트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만들어놓고 합의안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그래서 막 BBC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나라 뉴스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총리는 이번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만한 의원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랍은 이 도미닉 랍 저기 영국의 외무장관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국내 헤럴드 경제도 저런 식으로 과연 이달 말 31일 결국 브렉시트로 가느냐 아니면 또 3개월 재연기냐 최후결정인박 존슨 회심의 미소 글쎄 뭐 회심의 미소를 지을 만한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혼돈이고 지금 맞아 아마 가장 현재까지 되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또 3개월 내년 1월 말 정도까지 다시 연기를 하는 말씀이신가요? 연기하는 정도가 아닐까 또 시간 버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신기합니다. 파운드가요. 파운드가 지금 파운드 달러 차트는 읽으실 줄 아시죠? 앞에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 환율. 즉 파운드가 지금 굉장히 강서로 가고 있는 중이죠. 강서로 가고 있는 중이고 제일 끝에 이거 살짝 은봉이 나왔는데 합의안을 갖다가 표결에도 붙이지 못했다 하는 상황에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가 또 급락으로 돌지는 않죠.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영국은 일요일 아닙니까 아직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영란은행 외환 데스크 직원들 출근하고 왜 혹시나 월요일 날 장도 엷은데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서 시장 열렸을 때 또 파운드가 급락한다든지 하는 걸 어떻게 좀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파운드 달러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일단은 이중 바닥이 보입니다. 1.2달러 수준에서 1파운드당 1.2달러 건방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위클리를 하니까 또 여기 하나의 승부처가 오긴 왔네요. 지금 벌써 유명 기관들 가운데는 1.35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데가 나오는데 어디는 3, 6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이슈적으로 보는지 기술적으로 보는지 이슈적으로 보는지 과연 브렉시트가 잘 되든 못 되든 노딜이 될 건 아니면 합의하의 대근간에 그게 과연 영국의 어떤 논리로 파운드 강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1.2 내지는 파운드 가치가 달러하고 1대1로 갈 정도는 아니구나. 그동안 이미 많이 빠졌구나 하는 어떤 시장 그리고 브렉시트가 딴 것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혀 합의 없이 그냥 덜컥 가는 노딜만큼은 안 하겠다는 것이 영국이나 EU 쪽에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돼서 지금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죠. 이거는 글로벌 모래티 안그문 편집장의 지론인데 유럽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예상이 된다는가. 시간이 되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또 연기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글쎄. 존슨 총리가 저쯤 되면 나 총리로서 좀 시원찮은가 보다 하고 본인이 물론 날들도 알아야 되는데 요새는 뭐 그 알량한 자리 지키려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글로벌이. 그래서 계속 이런 혼돈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파운드화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는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1.3 1.29 1.3 금방이 또 아까 방금 보셨던 차트에서 살짝 저렇게 구름대하고 부딪히는 구간인데 구름대가 얇아서 뚫으려면 뚫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며칠 보시죠. 당장 오늘 밤에 또 영국에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 더 합의한 밀어붙일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워낙 강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 싶긴 한데 파운드화 강세랑 연결질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환율 미리 한 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환율이 지금 벌써 70 현재 4원대죠. 그렇죠. 막 내려왔죠. 이제 한 번 우리 환율도 그냥 이렇게 월가에서 선호하는 50일선 200일선 이렇게만 한 번 끄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직관적으로는 200일선까지도 한 번 열어둬야겠다. 한 1160원대 중반 지금보다 한 10원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왜? 지금 달러 인덱스 보세요. 일간 차트인데 200일선을 물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200일선 단숨에 깨지지는 않겠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다가 200일선도 깨지는 본격적인 추세적인 달러 약사로 가느냐 이 정도에서 달러가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흐름 굉장히 합니다. 자 우선 이 날이 이 날이 저 그건데요. 저 10월 1일 날 ISM 제조업지수 나오고 그 다음 이후로는 지금 현재 미국 관련해서는 연준에서 돈을 풀죠. 뭐 큐이냐 아니냐 말은 많습니다만 재정정권을 갖다가 지금 매입하고 있고 또 뭐 레포야 그거 뭐 계속 어차피 하루하루 해서 돌려서 막아야 되는 거니까 재정정권 매입으로 돈이 풀리고 뭐 금리 한 번 더 낮춰야 될 거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상태는 면하자는 어떤 서로 파국은 면하자고 미국과 중국과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 이걸 갖다가 우리가 10월 11일 그 합의의 어떤 그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달러가 약사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위클리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네요. 이 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고 내는 상황이고 조금 여기서 이제 힘 딸리는 모습이 보이죠. 힘 딸리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진짜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우선 유로달러도 보시면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1.09 근처에서 지금 이게 1.12도 올라왔으니까 제법 단기간에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파운드 때문에 끌려온 것도 있습니다. 파운드가 강사로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마냥 파운드에 약사로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끌려온 면도 있고 한데 위클리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유로가 내려오다 내려오다 조금 다지는 느낌은 듭니다. 다지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외환시장에 당장 눈 튀어나올 만한 어떤 급변은 기대하기 힘든 거는 위에서 묵직하게 눌러주는 어떤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시사점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그렇게 잘난 게 없거든요. 없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더 밀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달러 강의 제동이 걸린 거는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달러원 환율 빨간색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붙어 다니는 건 아실 테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위안화하고도 빨간색이 우리 달러원이고 검은색이 위안화입니다만 위안도 제동이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급하죠. 올라갈 때 포치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우리도 휙 올라갔다가 조금 더 우리가 진폭이 크게 움직입니다. 아마 프로시커런시로서의 어떤 속성이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위안을 보셔야 되겠는데 위안은 이제 어정쩡하게 구름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민은행 고시 환율을 보니까 중국이 딱히 환율을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위안이 지금 뚜둑뚜둑 절상될 상황이냐 절상된다고 한다면 우선 이 선을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추세선 이 우상향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면 어허 그 다음에는 뭐 7위안도 내려서나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우리 아마 1150원 가겠죠. 1150, 1140 가면서 아마 달라롱 즉 이른바 달라매수로 한번 크게 승부를 걸었던 분들이 좀 입맛을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당장 우리가 환율이 현재로서는 멈출 상황은 당장 멈춘다고 보기에는 조금에게 더 아래쪽으로 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도 올라갈 때 오버슈팅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언더슈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70원도 깨자고 한번 덤빌 것 같네요. 네 이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분간은 1200원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다시 그 장중혜를 보면 최근 들어서 위안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치아 위안 밑으로 떨어지는 지금 중국 쪽의 생산과 관련된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약하죠. 그래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거 6% 3분기 성장 자 뭐 1992년부터 이제 이 GDP 성장률을 갖다가 작성해서 발표했으니까 공식 통계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뭐 이때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의 고소성장 금융위기의 충격 불가피했고 그 이후에 이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다 딛고 일어서는 데는 연준의 양적 완화도 중요했지만 중국도 상당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보실래요? 6% 믿어주죠 뭐. 뭐 6%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고생은 누가 했느냐 하면 6%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세부 숫자 만드는 그 통계국? 네 통계국 직원이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고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과연 5.9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용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또 지금은 말할 만한 것은 하지 말자.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 5억짜를 보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 정치가 덧빠질까요? 미국 정치가 덧빠질까요? 미국 정치가 덧빠질 것 같은데요. 미국 정치 쿵 한 번 하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라고 하면 하는 거죠. 야 내가 하도 압박을 했더니 관세 갖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더니 중국 제들이 성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빠지네. 우리가 죽겠네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한 번 할라 싶었는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서로 선택하지 않는 말씀하시는 게 위안 쪽에서도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든다 했는데 지금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저기서 뭐 어쩌거나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서 위안이 굳이 도도한 어떤 절상추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캐스틱마크예요. 위안에도 꽉 막혔네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결론 부분에 순영 앵커가 제가 마지막 멘트를 봐도 벌써 해놓으셨네요. 갇혀든가 갇혀든가 시장이 우리 지수도 환율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갇혀드는 자한 같아요. 지금 여기서 2100을 열어서 2200, 2300 코스피 갈 수가 있을까요? 좀 우습지만 그렇다고 2000 깹니다 하기도 이제는 뭐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야 참 못 간다. 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참 못 간다. 미중 간에 그렇게 뭐 미니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한다 했어. 브렉시트도 어쨌거나 노딜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에서 연주는 그럭저럭 어쨌거나 시장에 자금 시장에 어떤 혼란을 갖다 막겠다고 돈도 풀어. 이렇게 나오는 판국에 왜 이렇게 못 가나. 이렇게까지 해전에도 못 가면은 겨우 빠질 거 그냥 뜨러매고 있는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다가 막 정신줄 잡고 더 빠질 장악은 아니냐 하는 어떤 확신에 선다면은 아니면은 또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군불 떼주는 돈 한번 부어줄게 하는 그런데 더 나올 게 없어요. 22도 할 만큼 했고 22 내부의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결론은 어깨에 힘 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나중에 결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겁나는 건 이거예요. 명성에. 잠깐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 이제 홍콩 인권 법안이 나오고 나서 그날 관련한 우리 뉴스 보도의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중국 강력 반발한다는 얘기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나와서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거죠. 발표하는 내용인데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홍콩 자치 수준을 갖다 평가해서 우대 혜택을 검토하겠다. 너희가 뭔데 우리를 평가하셨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자. 검상 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데 강렬하게 붕괴하며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 표현을 갖다가 언론에서는 신경 쓰더라고요. 예전에 그 뭡니까 황구시보았나 인민을 뭐 우리 미리 경고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말처럼 이 말도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말곱히 잡아채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표현은 뭔가 꼭 상당한 보복을 앞두고는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뭘까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저기 뭐야 3천억 달러를 때린다 하고 나서는 23일 후에 나왔는데 이번에 보복 조치가 언제 나올까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또 한 번 중국 관련해서 연설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방송할 때 슬라이드 그대로 한 번 다시 가져옵니다. 작년 10월 달에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보면 작심하고 중국을 압박합니다. 중국 실화 얘기를 다 해요. 선거 미국 선거와 정치 정책 결정이 개입하는데 중국은 다른 대통령을 원하는 것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시장 개방도 거부해 관세, 쿼터, 환율 조정, 지적재산, 갈치 등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 확장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 또 펜스 부통령이 인권 문제를 건드린다거나 홍콩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또 언급하려는지 이게 진짜 두 개의 변수고 또 하나 뭐 굳이 꼽자면 그게 실물이니 아니냐 썰도 많습니다만 눈썰미 좋은 분들은 어? 하노이나 싱가포르에서 보던 그 김정은이가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백마위의 그 모습이 어찌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에서 허리 꼬다 해갖고 그렇게 말을 잘 타는지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북한에서 어쨌거나 그런 식의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또 앞두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 이 세 개는 조금 찝찝한 변수입니다 브라실스님 변수죠 기대감도 있는데 찝찝함도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같을 것 같네 마지막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최근에 이런 게 오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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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기합니다 지난주 금통일 때 금리를 1.25까지 내렸는데 금리 내렸는데 지금 이거 10년 국제선물 차트 딱 보시면 느낌이 올 텐데 어 이거 큰일 났겠네 이거 지금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은 혼나고 있겠는데 거기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에 이렇게 기술적 보조지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과연 손절이 끝났을까 대충 느낌은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는 와야 이게 멈추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미국 국채 보세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우리 국채선물이니까 채권 가격 측면이고 이거는 금리라고 금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뚝 떨어져 이때는 소위 위험 안전자산 선호가 막 그거 할 때 아닙니까 여기서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로벌리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꾸물꾸물 이 부분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오르는 금리라면 차라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위험선호 리스크온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고 위험자산 시장인 증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아니면 이게 왜 금리가 꾸물꾸물 오르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가라고 본다면 또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이 부분도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금통인은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우리 증시에서도 또 한번 해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현상을 좀 보여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음 주에 좀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채권 쪽에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포션 정리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좀 차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 상황을 보니까요 위도 아래도 지금 움직이기 쉽지 않은 고민이 많은 시장 고민이 많은 시장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적어도 이제 하방 쪽으로 너무 노리지는 말자 하는 뭐 그런 하방 잡고 노리다가 다친다 하는 경험은 지금 쌓였어요 파운드로 보니까 훨씬 더군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